조태흠의 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고 복습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경향신문 박승봉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지금 총선에 대해서 복귀하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키워드로 좀 정리해보면 소통부제, 독선, 독단으로 비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쌓여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호주대사 임명이라든지 황상무 수석권 이런 것으로 폭발한 게 아니냐, 대파 이런 걸로 폭발한 게 아니냐, 이렇게들 정리를 하던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전을 두고는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질책도 하셨어요. 셀카 찍으면서 대권 놀이를 했다. 내가 당에 있는 한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워딩도 SNS에 쓰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셀카를 찍기 위해서 전국을 다닌 건 아니죠. 그거는 전국을 다니는 과정에서 어떤 지지층들의 환호에 응대를 해주는 방식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지층들이 같이 사진 한 번 찍어달라고 하는데 안 찍어주면 그게 더 저는 그야말로 박절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유세 과정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래서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요. 어떻게 보면 그럼 한동훈 덕분에 그래도 이나마 했다 이렇게 보시는 쪽이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총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정부 여당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지율 하방 압력이 있었어요. 있었죠. 황상무 수석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히 의대 정원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의 김이 빼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전달할 사람,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의 불만을 정부에 전달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통령실에 욕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서 때로는 당정 갈등이라고 비춰질 만큼의 메시지도 나왔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는 이대로 설 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진짜 끝났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그 논리라면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가 못됐겠죠.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자인 당사자 본인이 대선 패배 이후에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셨고 그러나서 당대표까지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차기 대통령의 기반을 튼튼히 만들었던 걸 생각해보면 일회성의 선거 패배로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기반을 다지느냐 당내에서 외연을 좀 확장하느냐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잘 고려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역시도 이후에 역할들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는 그럼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 전당대회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너무 그건 이른가요? 그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이르다고 보시고 지금 당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비대위원장 사퇴한 이후에 바로 차기 지도부가 되면 그거는 아무래도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시간을 좀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에서 김재섭 당선인이 김재섭 당선자가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당이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환골탈퇴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김재섭 정도의 파격적인 인물이 당대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젊은 분이니까 제가 돌리지 않고 시원하게 질문 드릴게요. 당권도전 의사 있습니까? 고민 중이지만 저는 좀 조금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딱 잘라서 아니다는 아니네요. 물론 당연히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러면 가야 되겠지만 아직 제가 그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스스로 겸손하게 누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많은 요구들이 있다면 죽어도 못합니다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물론 죽어도 못하는 경우는 없죠. 늘상 하는 얘기가 정신의 생물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배울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울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배운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아직은 좀 과분하다는 말씀이지만 당에서 정말 김재섭 아니면 안 돼 정도가 나온다면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저한테는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단기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좀 맡아달라 정도의 요구라면 저는 그 자리보다는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 한강벨트를 제외하고 강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이고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들 가운데서 이긴 지역은 저희 하나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민의힘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강북의 민심 이 부분을 어떻게 당의 통로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냐 저는 이런 기능적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그 자리가 비대위원장이냐 무슨 장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형식의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남보다는 그래서 저는 수도권입니다. 19명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당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이죠. 간담회화입니다. 당의 향후 운영 방안을 여기서 논의를 할 텐데 첫째 권한대행 체제로 가거나 혹은 비대위 꾸려서 가다가 여름쯤에 원래 전당대회 치르기로 한 그때 치른다. 두 번째 조기전대 치른다. 세 번째 아예 12월쯤에 안정적으로 늦춰서 전당대회 치른다. 세 가지 정도 안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당대회가 적어도 조기전대회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기전대를 치르겠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쓰레기가 막 어질러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불을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게 그냥 그런 느낌이거든요. 서둘러서 그렇죠. 사실 저희가 제대로 된 백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귀를 해보면서 과정을 지난 우리가 4년 전에 총선에서도 많은 복귀를 했었고 백서까지 만들었지만 그리고 초선들이 많은 모임들을 만들면서 쇄신작업을 했겠지만 중간에 다 희미해져 버렸고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2년 동안 우리가 이렇다 할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조기전대를 치르게 되면 다시 한 번 이 모든 국면들이 다 이불 아래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당권 경쟁으로서 또다시 저는 짠물 정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당원 100%의 구조로 되어 있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남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정도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전당대회의 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룰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최소 5대 5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심 대 당심 5대 5는 돼야 된다? 최소 5대 5는 돼야 된다?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에서도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민심 5와 당원 5로 적절히 반영되는 그런 형태의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그렇고 대통령실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죠. 인적 쇄신작업에 들어가겠다까지는 나왔는데 누구를 누구를 앉혀야 국민들이 만족하실까 그리고 협치도 잘 되고 이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한화평에 오르는 인물들 있죠.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장재원 이런 분들, 정진서, 이동관, 이상민 이런 분들 이름. 총리에는 권영세, 김한길, 주호영, 이정현, 최중경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름 몇 면이 다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그게 왜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관섭 비서실장, 한덕수 총리 전부 관료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정치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국회 역시도 제도의 극한을 다 사용했습니다.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있는 힘을 다 썼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꼼수 탈당이니 아니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느니 과거에 관행적으로 저희가 양보하고 협의해 왔던 내용들이 다 파괴되고 제도의 극한을 다 썼던 느낌이고 대통령실 역시도 역대 유례 없는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의 권리를 또 극한으로 다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도와 제도가 충돌하다 보니까 계속 국정운영에 난맥상이 생기고 국정은 계속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4월 15일 화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김재섭 당선자 인터뷰에서 도봉구에서 당선된 이유에 대해서 도봉구 출신 정치인에 대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다. 대통령에게나 정부 여당을 향해서 할 말 하라고 뽑아주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저도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곳이기도 해요. 김재섭 의원 당선된 배경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도봉갑은 정말 민주당의 텃밭이거든요. 18대 총선에서 신지호 전 의원 말고는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당에서 물론 분위기 되게 좋았을 때 2월 말 3월 초에 150석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도봉갑이 된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안기령 후보가 아마 공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기대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왜 당선이 됐냐. 이게 김재섭 당선인 요인이라 먼저 보면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가족 모두가 오래 살았고 여기 출신이고 낙선도 하고 오래 닦아왔고 이런 요인이 일단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도권 격전지에서 김재섭 당선인 말고도 보면 살아도라는 분들이 다 비운입니다. 그동안 정권에 약간 쓴소리 내지는 합리적인 얘기를 했던 분들 동자글의 나경원이라든지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그런 요인이 좀 있겠다는 게 있고요. 반대로 안기령 후보여서 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기령 후보가 친명인데 연고 없이 전략 공천이 됐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지역구 유세 중에 동이름을 몰랐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 아니냐. 당시 에피소드 보면 대답을 잘못한 거는 차치하고 질문 자체가 약간 상인들이 의도적으로 이거 여기 무슨 동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이미 지역 민심이 입안돼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역에 왜 오래 겪었던 삼선 구청장 출신 이런 분들이 됐으면 김재섭 당선인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거 빼고까지 의미 짚어보면 얘기해 주신 게 비윤들이 좀 잘 됐다는 거 그다음에 안기령 후보의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김재석 후보 개인기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큰 흐름으로 보면 이번 총선의 전체적인 정신은 정권심판론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윤이 일부 살아온 거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보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 큰 흐름은 정권심판론이지만 부분적인 흐름을 보면 세대교체의 움직임도 좀 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특히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났는데 개혁신당 물론 비례대표 두 명이긴 하지만 세 명의 당선인이 모두 80년대 생이고요. 그다음에 김재섭 당선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용태 당선인도 그렇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당선되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났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민주당은 젊은 세대로 딱 대표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들은 세대교체가 아니더라도 주류교체 정도는 또 민주당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뭔가 교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에서 여당 쪽에서는 세대교체 흐름이 좀 일부 나타났고 그런 와정에서 와중에서 김재섭 당선이 당선된 게 아니냐. 민주당은 주류교체로 그런 흐름이 좀 요구가 좀 분출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자가 아까 안기령 후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부 좀 수면 아래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공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런 공천들이 없었으면 더 많은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판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공천의 가장 실패의 케이스다. 그 의미 하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봉이기는 하지만 지금 강 아래쪽 위쪽 라인이 하나 있다고 그어보면 선거 흐름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면 서울이 항상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에 선이 위로 좀 올라가고요. 집값 기준으로 간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좋으면 그 선이 내려가고 이런 그림인데 이번 총선은 사실은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서울은 더 나왔어요. 왜 비슷한 수준이냐면 지난번에 103석, 이번에 108석인데 그때 지난번에 무소속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최소 3석이 무소속이 있었어요. 여권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의석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당시에 윤상연, 권성동 이런 인물들이 무소속이 있었으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서울에서는 조금 더 선전을 했다고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국민의힘 관계자가 한 얘기는 서울 쪽은 조금씩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강해지고 반대로 경기도는 더 민주당 분위기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집값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상승기 때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차이를 못 느끼는데 지금은 좀 하락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일부 버티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 경기도 쪽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경기도에 웬만큼 비싼 지역도 서울 강국보다는 싸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힘들다. 그냥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비교를 하면 이런 분석도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개인기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큰 흐름이 있어도 지역구에서 개인기가 통할 수도 있다. 이런 상징적인 사례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특히 그래서 당에서는 기대가 많은 게 김재섭 당선인은 지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대체불가한 상태가 된 거거든요. 전체 판도도 안 좋고 지역구도 안 좋은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김재섭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부한 말로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국민에게 잘 이야기하고 또 국민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된 지지율이 좀 충격적이에요. 하나씩 얘기를 하자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데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5일에서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 27%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64%로 집계됐고요. 이게 전주보다 그러니까 2주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게 이 조사만 그런가 했더니만 그 다음날 갤럽 조사에서도 한국 갤럽이 16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셋째 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주에 비해 11%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어요. 이게 취임 후 최저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취임 후 최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일단 대통령실의 위기감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고요. 총선 참패 그리고 그 이외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 그리고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등 인사 약간 난맥이라고 해야 될까 혼란이라고 할까 그런 게 다 쌓여서 나온 결과라고 복합적인 결과라고 봐야 될 거고 총선 후에도 지지율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한 주 지나서 더 이만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정말 잘해야 한다 이런 좀 위기감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번 주 내에 발표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민을 가져가는 게 정말 이번에 인선을 잘해야만 이게 좀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권에서. 근데 이제 이게 당장 오를 수 있겠냐라는 거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게 국정운영기조의 자체에 대해서 여권에서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운영기조가 옳았다. 아니야 반대 아니야 옳지 않았다. 이게 아직도 좀 분분해요. 의견이 실제로 여당 의원들이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운영기조가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소통 방식이 틀렸으니까 소통 방식만 바꾸면 돼. 그런 인식 하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도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워낙 큰 회초리를 맞았는데 운영기조 자체도 또 바꿔야 된다는 분명히 의견이 있거든요. 여권에서 이게 약간 인식에 대해서 통일이 안 된 상황이니까 당장 다음 주나 가다음 주에 좀 반등하기는 어렵겠다는 게 좀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죠. 이게 여론조사는 사실 예측치고 추정치인 거잖아요. 정답은 총선이고요. 총선 실제 정답을 맞추기 위한 과정들 추정해보기 위한 과정들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인데 바로 비유할까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론조사는 사실 부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방금 말씀해주신 조사가 1,00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권자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건데 정답이 딱 나오니까 그걸 따라가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했던 나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다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반영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숫자로 보니까 이게 너무 사실 1,004명 정도면 이게 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쭉 보니까 이 정도면 서울 같은 데는 한 샘플이 200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지지율만 한 번 뺏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숫자가 너무 적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출구조사도 못 맞췄는데 출구조사 샘플도 한 2,000명 정도 지역구로 치면 그 정도인데도 맞추기가 어려운 거니까 이건 완전히 숫자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연히 추세를 볼 수 있으니까 의미는 있는데 108대 192를 이렇게 만약에 그냥 3분의 1로 나누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수렴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얻은 의석수와 지지율과 그래서 정답에 좀 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걸로도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 지지율 보고서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번 주 화요일에 또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50여 분 동안 했지만 사과는 없었다. 기존 정책 하겠다는 식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던데 이때 실제 국무회의 있고 나서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좀 여건이 선거 참패 이후에 되게 무기력한 분위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방에서 당선 인사 이런 거 하고 이제 여의도로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소수 우리 얘기했던 김용태, 김재섭 당선인 말고는 좀 말을, 말 자체를 안 해요. 언급 자체를 좀 안 하는 분위기. 특히 왜 초선 중에 대통령실 출신들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언론에서 초선 당선인들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물어볼 게 뻔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기조라든지 총선 참패 평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간에 당선자 총회를 했거든요. 다들 못 봤어요. 당선자 총회 하느라. 몰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피해가려고 하는 분위기.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왜 국회 농예수의에서 양복관리법 본회의 이식해보잖아요. 그때도 되게 무기력한 모습. 그러니까 그냥 입장문만 내고 예를 들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고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약간 이런 루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냥 입장문만 딱 내고 마는 모습. 그러니까 반발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참패를 했는데도 뭔가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딱히 바꾸려고 하지 않은 좀 무기력하고 그냥 약간 했던 대로 하려는 방식 좀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당한 관계자한테 아니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내년 다음 총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당을 대통령을 혹은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해서 분리가 되는 게 맞냐. 그것도 옳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 안 한 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야당에서는 단독 처리를 한 다음에 단독 의결을 한 다음에 또 소통관 기자회견장 가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뭐 기사를 보니까 여당이 기자회견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쓴 기사도 있어요. 총선 이후에 여당이 거의 소통관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기자회견장인데 그만큼 이제 목소리를 잘 안 내고 자신이 없는 상태고 어제 모 관계자랑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패배감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당 전체적으로도 좀 그렇고요. 당 전체적으로 그런 이유는 일단 굉장히 복합적인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인선이 일단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움직일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당대표 후보군들 중에 총리로 거론이 되는 인물들도 있고 비서실장으로도 거론되는 인물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못 가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 내부로 보자라고 하면 그 부분부터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도 사실 얘기가 많은데 너무 패배가 좀 커서 그런지 이거에 대한 논쟁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좀 강하게 나오지는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선인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좀 강하게 머리를 들기가 좀 그렇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봤을 때 뭘 잘했다고 약간 이런 식의 비판이 좀 두려운 그런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 개개별로 봤을 때 또 한 얘기들은 뭐냐면 할 게 없다. 이번에 재선이 된 당선인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내에서 한다고 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원내 수석 같은 것들인데 아니면 상임위에서 간사 같은 걸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일단 민주당이 아예 예고를 한 게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원내의 어떤 당직을 맡는다 한들 의미가 있겠냐. 힘을 못 쓰니까. 네. 그리고 연결해서 원내대표로 한다 한들 책임만 져야 되지 않겠냐. 그 싸우고 구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 뺏길 텐데 그럼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비판만 받을 텐데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패배감이 전반적으로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무기력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용산 쪽에서 만약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런 뭔가 총선 이후에 움직이는 역동성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용산 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사하마평이라든가 아니면 이후 대원 같은 것들도 국민의힘에서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뭘 할 수 없고 또 야당을 향해서도 뭘 할 수 없고 가운데 끼어 있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일단 신무용 비대위를 띄우고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기로 했는데 이날 인터뷰에서 김재섭 당선인도 최고위원을 비롯해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도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재섭 당선인처럼 청년이 나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 혹은 초선, 재선처럼 젊은 그룹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확실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희가 보통 친년 위주라서 혹은 영남 위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소수해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뭔가 확산되어 있거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에 김재섭이랑 김용태 당선인이 초선 위주로 공부 모임을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조차도 흥행이 될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운이 너무 소수고 특히 초선은 70% 이상이 다 영남권이고 이러다 보니까 김재섭 당선인의 의견에 초선들도 공감을 많이 해줄 수 있냐 약간 이런 의견 같은 게 있고요. 지난번 총선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참패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야당이라서 초선들이 뭘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당대표도 나가고 지난번에 김웅 의원이랑 김은혜 의원 등 초선들이 당대표를 나가고 그런 약간 속된 말로 나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여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초선들이 그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다. 이런 게 있고 영남 의원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좀 불쾌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지금 여당이고 최대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돼야 된다. 이건 개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나경원, 권성동, 권영세 이런 중진 그룹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아무래도 많고요. 물론 아직 7월이라서 조금 시간이 조금 있긴 있는데 친윤 그룹에서 어쨌든 많이 거론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경원 의원도 있지만 권성동, 권영세 두 의원 두 분 다 윤핵관 혹은 친윤이었긴 했는데 최근에 약간 좀 합리적인 메시지를 내는 분위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 낙동강벨트에서 중진 재배치는데 살아왔잖아요. 이 세 분이 아무래도 실제로 의원들 입에서는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이긴 합니다. 한 명 더 보태자면 제가 그림을 보니까 그제 윤석연 의원이 당 패배에 대해서 김용태 당선인 불러서 했거든요. 분석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그런 움직임도 당대표 출마 준비로 좀 읽히긴 합니다. 자신이 기성 정치인이라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초선의 젊은 당선인 데리고 와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은 특히 수도권 대표론을 띄우는 그런 그림으로 좀 읽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젊은 당선인들이 당대표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게 다시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예전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건 그냥 표현을 좀 그대로 전해드리면 영남권의 어른들은 이준석 대표 체제가 실패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시 만들겠느냐 청년 당선인이 되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 운영하는 게시판에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한 거를 어제 봤는데 질문이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가장 성공한 당대표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홍시장이 직접 답을 달았는데 이준석 대표다. 대선, 지선 다 이겼다. 그렇게 해서 써놓기도 했었거든요. 당의 흐름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그래서 영남권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젊은 정치인들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런 인문들은 수도권이잖아요. 비수도권에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좀 높다는 거죠. 당원 비중도 그쪽이 아무래도 높고요. 그래서 좀 가능성이 나아진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김재섭 당선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당신민심, 전당대회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심 100%인데 5대5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전제조건이 될 것 같아요. 즉 이 얘기는 이게 돼야지 출마 여부 자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6월 11일에 그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했고 이준석 당시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굉장히 파란도 일으키고 주목도 많이 받고 국민의힘은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숫자를 찾아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종합 1위를 했는데 2위가 나경원 전 의원이었고요. 나경원 당선인이었고요. 당원 조사를 보면 나경원 당선인이 32%고 이준석 대표가 31%예요. 그러니까 1%포인트는 나경원 당선인이 당원 조사에서는 이겼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거의 두 배 정도 차이로 이준석 대표가 이겨서 이겼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그때 7대3의 여론이었어요. 당시 흐름을 보면 만약에 당원 100%로 한다면 이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대로 돌아가면 나경원 당선인이 이기는 전당대회였던 것이고요. 그때 7대3이었거든요. 그러면 7대3에서도 어느 정도 여론에서 앞서면 이길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니까 만약에 김재석 당선인이 주장하는 대로 5대5까지 올리게 되면 그때 전당대회보다는 틀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원 100%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영남권 중심으로 현역 의원들이 많고 현역 의원들이 당원들을 많이 자지 유지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 틀 자체가 1차전이 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짜느냐를 결정을 해야지 수도권이나 청년들이 나올 토대가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너무 불리하다고 하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전당대회 룰을 놓고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5대5냐 아니면 그냥 100% 당심으로 할 것이냐 지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신 100%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좀 분위기는 어때요? 영남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신 100% 해야 된다는 분위기라는 건데 일단 홍준표 시장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게 이유가 왜 목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홍준표 시장이 원래 화요일에 만찬을 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홍준표 시장의 최근 페이스북 굴이 다 윤심을 반영한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첫 번째가 당신 100%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왜냐면 당신 100% 된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때 했던 건데요. 그때도 사실 윤산 의중을 받아서 했다라는 게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럼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은 당신 100%로 선고를 치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홍준표 시장 최근에 페이스북 메시지 중에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추가로 있거든요. 그래서 김조섭 당선인들 이런 수도권에서 5대5 주장하고 있긴 한데 이게 소수면 사실 현실적으로 영남권 의원들을 바꾸지 않으려고 할다 5대5까지는 무리다라는 의견이 좀 대체적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또 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지금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근데 이 당신 100% 아니면 5대5로 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상황은 좀 달라지나요? 일단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심에선 좀 유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국회 지난 목요일, 수요일에 걸어가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등에 빨간 옷을 입고 한동훈의 동료 시민 이렇게 써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화안도 많이 깔려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준석 대표는 동원이 됐었다라는 그런 약간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일부 세력에서는 분명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이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문제는 전혀 아직은 예측은 못하겠는데 당에서 하는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비토를 났다고 생각하는 기류들이 있어요. 아까 방금 이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했던 홍준표 시장을 관저로 불러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홍준표 시장이 자신이 누굴 추천했는지도 얘기를 공개적으로 밖으로 보도가 다 될 정도로 이 만남이 알려진 상태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냥 다들 추정은 하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관계가 안 좋을 거다 이건 추정을 하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확실하게 확정을 지은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좀 해석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전당대회를 나와서 돌파를 해야 된다. 전당대회를 나와서 당대표가 돼야지만 향후 정치 행보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오히려 반윤으로서 아예 기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한 텀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 또다시 한 번 윤 대통령이랑 갈등을 그리는 그림이 오게 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엇갈리는 그림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심 100%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재혁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가지고 쭉 한동안 이어가는 이 그림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장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다 처리를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당선제 총회를 했는데 당선자들의 그런 방향이 원내대표가 되겠죠.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게 될 텐데 좀 개혁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모아져가지고 그런 인물을 뽑게 되면 그럼 그 당선자 총회에서 만들어진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은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게 되면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당이 흔들려 버릴 수 있고 이걸 용산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의 마지막 임무가 일단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것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21대 국회의 구조상으로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들로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를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럼 범야권이 192석이고 범야권이 108석인데다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찬성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4명이에요. 196명이거든요. 200명 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잖아요. 그래서 4명만 더 나오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럼 용산 입장에서는 더욱더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특검법을 반드시 용산 입장에서 막아야 된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럼 108명인 이 의원들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그립을 더 잡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총선에서 크게 패배를 했고 앞으로 공청권이 없는 그러니까 임기가 국회의원들이 더 긴 상태가 됐잖아요. 또 이제 따르느냐 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용산이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 올게요. 두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개혁신당의 당 정체성, 성격 이게 뭔가 궁금합니다. 구성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 출신 구성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또 민주당 출신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민주당 정당도 아니에요. 조국혁신당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런 규정을 다 뛰어넘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이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런데 범야권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에 지적하는 것은 저희도 동참하겠지만 두 분 다 용금 꾸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 대선 주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쟁경 요소나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저희는 좀 거리를 두려가고요. 이준석 대표는 용금 안 꿔요? 저는 안 꾸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용금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본인은 아직 안 꿉니까? 저는 외교안보 쪽에 있어서 좀 더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저희가 의원이 셋이다 보니까 단선자가 셋이서 밥 먹으면 의원총회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예기차는 의원총회를 하다가 저희가 발견한 점이 저희가 정말 셋 다 TK지역 연구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천아람 위원장 대구 출신이고 저도 아버지 어머니 대구 출신이고 개혁신당한테도 혹시 제안이 왔습니까?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떤 반응 경로가 있는지 모르지만 모자란 두 석을 개혁신당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다면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조국혁신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아직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섭단체를 꾸린다는 거는 원내 활동을 위해서인데 저는 아직까지 조국혁신당의 정책 지향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다는 건 그럼 연련은 있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진보당이 저희랑 연대할 일이 있겠습니까만 워낙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가능성은 낮다. 낮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전에 희한한 해프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김종민 의원을 정무특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TV조선하고 YTN에서 나온 겁니다. 두 군데 언론에서 그렇게 실명 기사를 쓰는데 정말 소문만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무성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정상적인 법약권의 분위기를 본다면 그런 제안 받았을 때 화내면서 부인해야지 그분들이 안 받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부인하시긴 하시... 화내면서 화를 확까지 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참 불쾌하다. 이렇게 나가야지만 저는 사실 거부의사가 명확하다 보거든요. 김부겸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심평변호사가 언급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간 거는 내심 기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넘겨짚은 거지만 넘겨짚으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서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서가 없다? 네.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선거 직후에 보수 정권인 만큼 그 안에서 이미 본인들이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그 뒤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좋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맥락 없이 당장 박영선 전 장관 개인으로서는 훌륭한 분이시겠지만은 정말 보수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이 어떤 목적인가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계열에서도 주류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가 그래가지고 아예 대연정이나 통합의 의미를 낼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유학가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참 약간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조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가끔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대선 때도 보면은 이준석이 이대남한테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신지혜를 데려다 놓으면은 남녀 통합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유치한 생각하거든요. 그때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럼 어떤 총리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까 10명 중에 좀 몇 명 추천해 보신다면 안 되더라도 아니 뭐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놀랍게도 모든 사람과 적이 되겠다는 선택하신 게 참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사람을 고르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저는 거기다 이제 뭐 더해서 본인이 꽂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이제 소원해졌다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항상 그랬잖아요. 작년에 아니 소원해진 거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다고 알고 계세요? 네. 한동훈 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좀 가보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한 후에 그만뒀습니다. 직을 그만두고 뭐 복귀를 이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 뭐 언제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전당대회에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응원하는 화환이 150m 지금 깔려 있다고 하고요. 지지자들이 굉장히 성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정치적 행보하려고 그러면 그 화환 까는 분들 버리고 시작했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예전에 유세하고 이렇게 막 다 흔들고 이랬을 때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했는다고 얘기했던 게 왜 나를 일정을 자꾸 시장에다 잡느냐 왜 자꾸 영남에 가라고 하느냐 왜 내 유세 현장에는 대한민국의 평균 비율보다 높은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걸 스스로 깨닫고 아 뭔가 이상한 호랑이 등이 내가 탔구나 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절대 그 이상 못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다가 150m 화환을 까는 행위가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꽃을 까는 행위 자체가 사실 자발적인 팬덤에서 불가능합니다. 아 그럼 혹시 뭐 예전 예를 들면 태극기 세력이나 이런 쪽까지도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저는 그게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꽃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만약에 그 꽃이 들어온 거라면 꽃집도 다양하게 왔을 거 아닙니까? 무슨 5와 10을 맞추듯이 꽃을 깔리는 행위가 사실 뭐 저는 그냥 상식선에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또 무슨 저한테 또 이상한 의혹 제기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냥 상식선에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아니면 팬클럽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 꽃집에다가 예약해서 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여하튼 여하튼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 그런 정치를 피하시라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강성 팬덤도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오느냐를 가지고 복잡한데 비대위 꾸려가지고 전당대회 준비한다고 하고 또 누가 나오느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야기 많은데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절박함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새로운 선택들을 하겠죠. 당원들이. 예전에 2년 전에 이준석을 뽑았던 정도의 절박함이 있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절박함이 없을 거라 봐요. 이번에 이렇게 대패했는데도요? 선거가 이제 2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절박함 없을 거라 봐요. 대통령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 절박함이. 아 그래요? 지난번 모두발언 보면서 그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관리형을 뽑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너무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대표되든지 간에 독이 든 성배가 될 거다. 독이 든 성배. 누가 오든지 간에. 차라리 파격적으로 참신하게 30대 정치인 김재섭 당선자 같은 사람, 김용태 당선자 같은 사람을 기용하면 어떻겠느냐. 선출하면 어떻겠느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번 총선의 결과는 뭐냐면 세대 포위론 외에는 인구 구조상 답이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김재섭 당선인이나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에 저와도 친분이 깊고 제가 하는 방식 잘 알고 있고 그럼 이준석을 쫓아내고 이준석이 하던 대로 해가지고 당을 살려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과 똑같은 결말이 날 수밖에 없어요. 축출, 쫓겨나는 결말? 지지율 올려놓으면 그래도 그들의 공을 인정받지 못해서 쫓겨날 것이고 지지율 못 올리면 쫓겨날 것이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4월 17일에 있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준석 당선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김종인 전 상인고문 뉴스쇼 출연해서 한 얘기가 기사화가 굉장히 많이 됐던데 이준석 대표에게는 2027년 별의 순간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의 순간 하면 주목도가 확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7년 이준석 대표의 별의 순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 중에 한 명이고요. 특히 이번 총선에서 여권에서는 빛을 본 사람은 이준석 대표밖에 사실 없는 거죠. 주요 후보군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특히 그림을 보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이미 압축됐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이재명 대표 외에는 이제 나머지 대선 후보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배제가 됐고 탈당해서 없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비명계의 그런 인사들도 이재명 대표로 한 번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렇게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힘 보면 후보군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위원장 이런 인물들 쭉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경쟁하면서 가는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안 좋을 수도 있다. 후보군이 너무 한 명이고 저쪽이 좀 많아서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은 지금 대선 후보군을 놓고 보면 역동성은 더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권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나 주목도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가장 논란이 됐던 일 중 하나가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김종민 의원을 정무특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이 기사 때문에 이 후폭풍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보도를 봤을 때는 TV조선이랑 YTN이 같이 낸 걸 봤을 때는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최소한 검토를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 분위기고 왜냐하면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두 개의 언론사가 나왔는데 또 둘 다 약간 친녀매체로 굳이 따지면 분류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이게 어떤 소스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지금 홍보랑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다 일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권 얘기를 종합해보면 홍보랑 정무 이런 쪽이 지금 약간 완전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약간 공백 상태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좀 기준에 인사와 관련된 라인이 아닌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원장이랑 친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맞네 사실이네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왜 이게 그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얘기 나왔다가 다시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지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난맥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사람이 아니면 돌파가 안 된다고 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지도부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22대 국회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민주당 사람 갖다 쓰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반대 쪽에 있는 여권 쪽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기류가 되게 강해요. 이거 우리 지지층 다 뒤통수 치는 일이다. 이렇게 심하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안 할 건데 일부러 흘렸다. 예를 들면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흘리고 나서 다음에 예를 들면 김한길, 장재원이든 누구든 되면 훨씬 낫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권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흘려가지고 좀 분위기를 본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출처는 좀 명확하게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한 시간 사이에 두 개 언론사에서 거의 흡사한 내용을 보도를 해가지고 분명히 출처는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태고 그 출처에 대한 이름도 좀 많이 언급은 이미 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하마평이 나오고 반박하고 하마평이 나오고 반박하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 쭉 들어보면 검토했겠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또 매체 중에 하나가 TV조선이거든요. TV조선에서 우호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전이 없는 얘기를 썼겠느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또 떠보는 거냐 이런 식의 불만 같은 것들이 또 쌓이고 신뢰도 자체가 또 떨어진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감 내지는 자원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으면 그냥 후보를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보고 무르고 또 분위기를 보고 무르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 건데 이게 너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만난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이 만난 것을 언론에 공표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합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역시도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는 앞서서 여러 가지 떠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특히 박영선 총리서를 가지고는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크고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형태로 이제 최종적인 안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라는 화자를 통해가지고 제안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여당 내에서는 고안이 좀 유력해 보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준석 대표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윤 대통령이 상처 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킬 사람도 마땅치 않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사람이 없나요? 어때요? 선거 직후에 왜 여러 보도가 있었잖아요. 거론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년 쪽 인사들이 많은데 저희가 실제로 만나서 보도된 거 맞나요? 물어보면 거의 화를 내는 분위기까지도 있어요. 망설이야 소문이야 라고 일축하면서도 한 번 더 물어보면 화낼 것 같은 그만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확실히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라든지 인사청문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지금 워낙 국정운영이 남은 3년 동안 어려울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모 인사는 정말 사석에서 의원이 낫지. 지금 청리랑 장관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조금 왜 계속 보도가 나오고 부정했고 누가 거절했다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일종의 여건에서는 약간 낙인 효과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사람 거절했어요. 이 사람 안 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 한 거절한 것에 대한 약간 괘씸함을 낙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분위기가 좋지 않고 굉장히 조금 자기 위주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를 좀 괘씸해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홍준표 시장에 홍준표 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있는 그림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의 앞으로 역할이 좀 궁금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은 당연히 다음 대선 출마가 목표고요. 대구 시장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런 목표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도 계속 대선 후보였던 거고 대구로 내려갔을 때도 대구 쪽에서 TK 쪽에서 잘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대선 후보로 뛴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는 있는데 잠재적인 경쟁자 중에 가장 강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진 거고요. 뭐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굉장히 약화시키기는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관계자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면은 그냥 어느 자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제가 참 아꼈던 검사 후배였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만 한마디만 하면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했었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했었던 배신자 프레임이 바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담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홍준표 시장이 견제하는 그런 그림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관계가 꽤 괜찮아요. 예전부터. 그 경선 때도 토론회를 했잖아요. 토론회 하는 그 뒤에 그런 잠시 대기실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그 관계가 냉랭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홍준표 시장은 그래도 관계가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도 좀 주고받았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회동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진 걸로 봐야 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상황 다음 주에도 어떨지 다음 주에 또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